쵸비소 식빵 한 장을 굽고 있는데 고민에 빠졌어요 딸기잼을 바를까요? 아니면 크림치즈를 바를까요? 하셨는데 둘 다 한 장에도 면이 두 개잖아요 둘 다 그리고 손에 묻히면서 뜯어요 손도 빨아댔어요 임동현 회장님 쵸비소 어제 첫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았어요 부모님께 작은 선물을 하고 싶은데요 홍삼이 좋을까요? 아니면 같이 치킨을 시켜 먹을까요? 둘 다 아니면 현금 아니면 현금으로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저는 첫 직장 첫 월급은 현금으로 이렇게 가격과 상관없이 이렇게 탁특 드리는 느낌이 돈으로 혼내드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